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잉글리시 앤 쿠키어 학원 스파르타 캠프 900반을 수강 중인 김정규입니다. 제가 이제 꿈이 파일럿이 되는 건데 파일럿이 되려면 일단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 중에 기본이 토익이어서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들어서 스파르타 캠프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서 단기간에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모의 토익을 학원에서 1주차 때 봤었을 때 점수가 416점이었고 700반 한 달 수강하고 전기 토익 봤던 거에서 700점이 넘었었고 800반 한 달 수강하고 전기 토익 봤던 거에서 800점이 넘어가지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900반 수강했었는데 한 달 수강한 거 2월 말에 있는 시험에서도 900점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 하나만 생각하고 뒤에서 이제 열심히 응원해주는 친구들이랑 부모님 생각하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상기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의 토익 봤던 점수 총점이 416점이었는데 이제는 LC 점수만으로도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게 원정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특히 원정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원정서 선생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 12월 달부터 700반 수강할 때부터 700반, 800반, 지금 900반까지 선생님들 덕분에 진짜 많이 단기간에 많이 성장했고 시험 점수 나오고 나서 나중에도 계속 연락드리고 싶을 만큼 선생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그동안 가르쳐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토익에 관련된 영어 스킬에 대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